안녕하세요. ㅡㅡㅡ 야....... 니 카드를 다 뺏겼는데... 왠지.. 압도적으로.. 역시~~ ī 안녕! 4, 2, 3, 9, 1 합격의 시작입니다 싸우는ote 어이구 시작하자마자 헤드를 꽂아버리네 왼쪽으로 애들 각재엿 왼쪽 2층으로 들어오려고 아 얘랑 5대6인데 딸리는데 내가 없으면 아 시작하자마자 딸리면 안되는데 아 여러분 4대6 저희 딜러 없어요 지금 어 6위 끌려가? 와 좋았네 아이고 우리 킬러 지금 둘 다 죽었어요 어이구 이거 끌려야 되나? 아 더 끌려갔다 죽었겠다 꼬꼬만 2만원 받았잖아요 다 죽었다 어이구 예 호그 볼게요 그만 깨 다 초안에 잘려가지고 따로 뒤졌네 따로 뒤졌네 공격기가 준비됐다 아 호그 같다 까네 너프 호그 왼쪽 맥크리하고 호그 왼쪽으로 올라가요 아 이게 개덮떨냐가 아 이게 개덮떨냐가 왜 디바 개픽 아 초월 초월 빠졌어요 호그 개피 아 석양 정면 위 왼쪽 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손 아 아 아 맥크리 도심 호그 개피 그랩 없어요 호그 짤 루시오 개피 루시오 짤 아 루시오 있어 종이 트웨일이 없어 제니아타랑 루시오 두고 있어 아이구 맥크리 2주자리였어 석양 위에 정면 위에 아 떨어뜨려서 죽었네 어이구 쭉쭉 밀리네 트레이서 있어요 아 우리팀 트레이서구나 오구 오구 호그 짤 힐러들 개피선대 힐러들 개피선대 디반이 혼자 남았어요 디반이 혼자 남았어요 석양 어 석양 엄청 빨리 차네 빈내는데 빈내는데 오케이 오케이 아이고 수비해서 해야겠는데 5분 너무 긴데 동전 게임 어차피 화보일라서 동전 게임 가야겠네요 진짜 네 밀기만 하면 돼 점심 연대 4 동승관 흠 흠 음.. 리언니님꺼 좀 많이 시끄러워서 잠깐만요 네 이제 좀 괜찮나요? 네 먼저 패가시면 할게요 제가 남는거 아 로드오브 연습 좀 해야겠다 공격시작까지 30초 어? 칼들리시작 네이 어이구 이리와 로더구 끌고 왔어요 아이고 제냐타 때문에 너무 딜이 센데 상대 리퍼컷 돼지 반피 왼쪽 조심 돼지 올라가요 위로 돼지 불수공 썼네 느낌 오지? 리퍼 리퍼 오케이 자리 좋아요 비트 어이 솔저 자리 좋아 그래 저 자리 못 끄면 웬만했으면 틀어 맥크리 카운터 치러 오지 않는 이상 시간 빠르다 좋아 좋아 스피디하네요 6분 리퍼 오른쪽 위 맥크리 왼쪽 위 디바 끌고 내려왔어요 디바 올라갔어요 디바 올라갔어요 딜 어 발걸이 빠졌고 왼쪽 오른쪽 위 리퍼 아직 있어요 어 내려왔어요 나이스 비행기 안에 돼지하고 디바 있어요 비행기 안에 돼지하고 디바 있어요 나이스 나이스 스피디하다 스피디하다 좋았어 로드 오브를 별로 못해도 쉬프트 하나만 어느정도 그냥 대충 갈고리 끌어주네요 솔직히 상대는 짜증나기 때문에 일단 압박이거든 갈고리 하나가 차있다는거 하나만으로도 라인 떴어요 저쪽 디바 빼고 라인 나왔네요 오른쪽 위에 로드 오그 우측 위에 서겨 우측 위에 서겨 우측 위에 서겨 와 한방 딜 솔저님 뒤에 뒤에 올라가요 올라오는구만 막으면 돼 아이고 아이고 돌진긴줄 알았네 아이고 죽는다 아이고 아이고 진짜 무섭다 우측 위에 돼지 방벽부 사줬어요 리퍼리퍼 5분 남았으면 시간났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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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에도 네 네 5분 남았으면 시간났네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하흑 하흑 거의mek 감사합니다 공격기 충격 중이야 흠흠 승부자 승부자 어이.. 리퍼 망려가 빠졌어요? 초월 빠졌어요? 엘리퍼 망려 어이구 엘리퍼 망려 엘리퍼 망려 서기하는 위치 오케이 나이스 석양 잘렸어요 나이스 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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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이스 성공 승급 배송 갑니다 흠흠 나이스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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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명, 세명 붙고, 입고 막아야돼요. 오케이, 라인 컷. 리퍼 리퍼. 제니아타 컷. 오케이, 나이스. 그리고 공격 더 해야될텐데, 이러면. 둘 다 공격해서 빨리 밀었으니까, 공격 더 해야되네. 제발, 제발. 아, 음성 채널 바뀌었다. 음성 채널 바뀌었네. 수비네요. 음성 채널 바뀌었어. 아이고. 잘해보죠. 상,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아예 뒤쪽에서 막을까요? 아예 뒤쪽에, 그, 2층 있는데, 자리 잡고. 제니아타, 솔져, 매크리 조합으로 막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상대가 라인으로 밀고 오지 않으면, 그 조합이 좀 좋아서. 상, 지금 또 볼까? 상, 좀. 이제 문제 탱을 또 벌어야 되나. 그래, 2탱 뽑아야 돼. 로스는 제가 잘 못해가지고. 2탱, 좋죠. 아, 맥인테가. 아, 1탱? 아예 앞을 버리고 뒤로 와가지고 아니면 앞에서 좀 막다가 아예 버릴까요 앞을? 저 근데 이거 잘 못하는 편입니다 라인아트 아 그래요? 아예 뒤에 앞에 버리고 뒤에야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싸리 그냥 2층에 다 올라오니까 2층은 먹어야 될까요? 앞에서 뭐 할까요? 앞에 2층에서 앞에 2층에서 막죠 일단 앞에 2층에서 막다가 나중에 뒤에 2층에서 막아보죠 여기서 막다가 디바 들어오는걸 리퍼님이나 뭐 봐주시는게 제일 좋겠죠 디바 들어가요 로도그 왼쪽 로도그 그래바 아직 안 빠졌어요 아이구야 이거 뒤로 빠져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끌려버렸네 라인이 끌리는 줄 알았는데 2층 자리 잡죠 뒤에 로도그 올라간다 아 나 2층 자리 좀 못잡는데 이거 적 제냐타 다운 로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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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시우 다운 2층 2층으로 올라가요 애들 이제 따라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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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퍼이기 잡은데요 오케이 나이스 20초 20초 2층 자리 잡고 막아보죠 팩도 잘 봐줘요 팩도 잘 봐줘요 예 에 학벽 1200 10초 10초 뒤로 빠지죠 뒤로 뒤로 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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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이거 맥크리 올라왔어요 우측이로 디디디디 저희팀 뒤 뒤쪽 오케이 나이스 아 고생하셨습니다 와 고생했어요 야 이거 카드를 다 뺏겼는데 압도적으로 역시 이게 동전준만게임이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 마이갓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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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